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덮을수가 없는겁니다.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덮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이 파헤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주 들어가는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도 지금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 같은데 좀 의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능하면 대통령을 보호하는 쪽으로 그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오늘 글을 보고 제가 논평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각가지 설이 난무합니다. 정적 제거설이 있지만 단임제 대통령에는 정적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겁게 여러분들이 이재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되겠으면 이미 끝난 게임인데 이재명 씨가 여러분 입부가 봐줄 수도 없지만 이재명 씨가 미워가 내치야 될 이유도 윤석열이라는 사람한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흘러간 물인 겁니다. 그거는 3구 대통령 선거로서 끝난 겁니다. 이런 말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온갖 논리를 동원하고 있지만 그건 유시민 특유의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유시민 씨 이야기를 보게 되면 참 그 새치혈한 것이 얼마만큼 현란한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좀 먹물이 좀 많은 편에 속하는데 그 논리는 뭐 궤변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아니 뭐 보니까 오늘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지시를 해가지고 지시하고 말 것도 없는 거죠.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이재명이 좀 혼재도 내주라 이렇게 지시합니까?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거는 본인이 행한 업보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검찰이 왜 수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조선중앙동화가 저렇게 파헤치는데 어떻게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이러면 조국 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조국 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민주당 사람들은 조국에 그렇게 어렵게 된 거가 윤석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정신 구조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누구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나. 난 아주 질식입니다. 인간들 가운데. 우리가 일본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 이런 피의식은 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뭡니까? 윤석열이 때문에 당했다. 이런 이야기 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좌익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멘탈리티 구조가 내가 책임지는 게 없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 없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각종 성명서라든지 구호 같은 걸 보면 어쩌면 저렇게 좌익스러울까? 어떻게 저렇게 좌파스러울까? 어떻게 자기가 행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저렇게 발뺌을 할까?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아니 당신이 인허가권을 행사했으면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 같지 왜 당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정치검찰은 무슨 정치검찰이냐 이야기죠. 한동우냐고 여러분들 이 원칙이 보면 그게 정치검찰처럼 보입니까? 착실한 여러분들 모범정치는 보이는데. 좌익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것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할 때 분발신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치열함도 생기는 거지 다 뭡니까? 일본 때문이다. 아버지 때문이다. 집안 때문이다. 사회 때문이다. 가진 자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될 게 없이고 결국은 가난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감히 추측건대 그건 법치주의에 따른 윤 대통령 특유의 기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내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 국정은 댓글 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치주의를 극력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천명하고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도 지위 고화를 불고라 무리할 정도로 철저히 법치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 주장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법치주의에 철도철미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고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맛 한마디 좀 더 하지 않는 그게 어떻게 법치주의의 대표자나 이야기죠.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냥 검찰이 검사합니다. 검사 자기의 정치적 풍향계에 따라서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 무슨 법치주의가 어떻고 그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 광역시 글을 좋아하지만 이 글을 보면서 이분도 눈치를 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뭐 윤 대통령 특유의 길이 법치주의다. 그래 법치주의를 그렇게 여러분들 옹호하고 찬양하고 뭡니까 원칙을 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공직선거에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그렇게 입을 담을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지위 고아를 막론하고 무리할 정도로 왜 이런 수사했습니까 본인한테 이익이 되니까 수사한 거죠 본인한테 이익이 되니까 수사를 한 거지 그것도 무리한 수사를 말 좀 바로 합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건도 정치주의가 아닌 법치주의를 처리하다 보니 작금의 여야 충돌이 깊어진 겁니다. 내가 논평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홍준표 대구 광역시의 논평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주의가 뭐고 법치주의가 뭐냐의 이야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본인한테 정치적 부담이 되면 정치적 이득이 되면 하고 정치적 부담이 되면 안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게 검사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은 왜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냐 뭐 본인도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풀어보려고 여야 영수회담을 줄기차게 주장하나 윤 대통령에 통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름들 뭡니까 정치주의가 어떻고 법치주의가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로 뭡니까 까발리게 놨는데 이걸 누가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덮어줄 수 없는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조국 사건도 뭡니까 조중동이 뭡니까 그렇게 까발리는데 어떻게 이름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민주당이 이름 탓해야 될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이름 표적을 하고 검찰을 표적할 게 아니라 조선중앙동화문화일보 같은 데를 표적을 삼아가지고 제발 까발리지 마라 이재명 좀 덮어줘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조선중앙동화 이런 문화나 이런 데 입을 다물면 좀 잠잠해지겠죠.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먹었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게 됐는데 지금 와서 어떻게 이름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등장하다 덮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들고 법치주의와 정치주의가 맞붙은 형국입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법치주의가 우선이 아닐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의 정치 논평을 제가 상당히 높게 사지만 오늘 그런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그런 그림 같아 이거는 올바른 진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라도 이 문제를 덮을 수가 없고 그 탓은 조선중앙동화가 너무나 파헤쳤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영수호대함을 백분하든 천분하든 그건 당신 자유고 법치주의가 어떻고 정치주의가 어떻고 그건 당신 자유인데 지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특유의 기질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러면 선거는 왜 덤냐 이야기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렇게 뭡니까 무자비해 수사를 했냐 이야기죠.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개처럼 달라들어야 수사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뭡니까 그냥 파묻는 겁니다. 그게 검사들이잖아요. 정치 검사 뭐 그렇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 해야지 지금 대구광역시 홍준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 시장 정도 되면 연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는데 이렇게 호도하는 글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좋은 논평을 많이 하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